와아 하하하하 이게 뭐야 아니 저 저러고 있는게 맞냐고 코코야 엄마 방송키기 전에 물 줬잖아 아니 옆에 있는 물 먹어 옆에 있는 거 물 먹어 왜 거기서 귀여워 학교 가자 밀벼가니까 너무 어렵더라 학교로 갑시다 나보다 느리네 두 명 총이 없어 아아 어스레이톤 밟았을까 꺄어쓰 토미권먹었을까 시작구 시작구 반대편 강단에도 한 명 더 있어요 쫄지 말자 쫄면 지는거야 배그는 자신감이야 이리와 딱 돼 어디서 어디서 우와 못 잡았으면은 끔살랄 뻔 오 사이가다 오늘 사이가로 간다 역시 배그는 자신감 바로 또 키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있으면 나 갔다 갈까 여기 사람 있으면 나 갔다 갈까 밖에 보도 꽂혀있고 차도 터져있고 판매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갔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거 뭐지? M2폼 손기 헉 내 밤 훔쳐가겠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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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부자다 여러분 부자다 부자 사이가로 깜짝파티 아 얘 나 알고 있어 아 뻥기로 훔쳐가네 심지어 이 거지같은 차에 기름도 없어 5점 5점 5점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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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맞았네 이게 와 이게 맞았네 아 아 아 맞아야 될걸 안 맞고 내가 이래서 파밍 열심히 안해 이렇게 파밍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진짜 혼나야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좀 덜어보려고 안하는거기 때문에 허어 사람있어 아 뻑이 도둑 이 자식 아니야? 내 사이가로 훈이 매우맛점 보여줘야겠는걸 안녕 안녕 뻑이 도둑 너어오구나 너어오구나 깜짝 놀랐어 와 집안에 있는줄 알았네 담벼락이 써가지고 근데 애랑 길에서 사이가 만나면 좀 개을 벗긴 해 앞에 사람 세웠다 안 세웠다 숱차가 이거 박아서 이게 제일 열받아 나한테 차를 박았는데 걔가 샷건일 때 너로 정했다 뻑이야 멈춰라 내가 너를 차로 박아서 세운 다음에 발가로 정교육해줄거야 멈춰 우와 이게 뭐야 얘가 이겼네 와 여기서 얘도 적을 비슷하게 잡긴 했네 얘도 적을 날라차기로 잡았는데요 근데 어 이게 안 죽었네 다행이다 어 이제 목숨을 좀 아껴 쓸게요 큰일날 뻔했어 얘 데츠캠프면은 진짜 우와 잘하는 애였어 드링크 개수 봐 드링크 개수가 고수로 상징하지 어 플레이어가 오랜만에 양력이 한번 뽑아봐 아 사이가 얘 얼마나 쉬워보였을까 으악 으악 아하하하 하하 사이.. 사이가는 참지 않지 사이가 진짜 졸랐어 이거 말이 안 돼 라우너부터 사이가 만들거야 차 필요 없겠다 나 어디서 양력이 불러 쉬워 뭐야 드링크는 고수로 상징 오 기스 날 뻔 어 나 양력이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이 있나요 샷 건든 양력이는 참지 않지 자전거 자전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 나 너무 무방비하게 싸웠다 나 너무 조용하길래 그럼 처음에 아까 여기서 들었던 발소리가 사람인가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저기 사람이 있어 내가 들은 게 맞아 아 아 안 맞는데 안에서 구워지는 쪽 아 너무 크게 웃었다 삼뚝 3조끼에 사이가의 양력이의 길리 슈트까지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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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? 넌 내가 총이 뭔지 아니? 얘 총 뭐지? 어떡해 어 어떡해 내가 복수해줄게 친구야 잘못됐어 내가 복수를 해줄게 간다 간다 자기장 밖으로 간다 자기장 밖으로 까민 이리와 너 내 총이 뭔지 아니? 이리와 이리와 한 명은 어디지? 어 넌 좀 있어봐 넌 좀 놀고 있어 얘가 더 잘하고 있어 타임 뭐? 너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? 내가 너 기다리라고 했... 어 이거 샷건이다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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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인건데 몰랐어 잠깐만 잠깐만 샷건인지 몰랐어 잠깐만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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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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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옌 탁 탁 띵 띵 아 배웠어 삥 얍 날 안봤지 으아아 뻥 아하하하 나도 이제 삥 잘간다 뀜 아그래 역시 양념이 쓰면 치킨이 너무 싶다. 인증 현황 기자. 샵 에런게, 샵 양념이. 우와 11크루. 키가 이렇게 11크루 써. 샵 찬양도 Retinging believers. 분들은 맥버세 открыli 9크루 써. ، 자녀분. 호세pro redeem. 트루미드 를 사용했다고 puis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